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당수익률이 5%가 넘는 초고배당주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배당수익률이 3%가 넘어가면 배당주로 불리는데 5%가 넘어가면 초고배당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초고배당주 중에서 9종목을 엄선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12월달 연발을 앞두고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국내 증시가 2700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상 증시 변동성이 작아지는 12월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인 배당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인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5% 이상 배당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는 모두 20곳인데요. 우선 5% 이상 배당수익률을 보인 기업수 2018년도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2018년도에는 코스피 25곳, 코스닥 22곳이었구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42곳, 코스닥 24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19곳, 코스닥 1곳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20종목 중에서 9종목을 좀 선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째는 NH투자증권인데 우선은 9종목은 배당수익률이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수익률이 5.57%로 예상이 되고 주당 배당금은 579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인데 배당수익률은 5.60%로 예상이 되고 주당 배당금은 335원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삼성증권인데 배당수익률은 5.68%이고 주당 배당금은 2,001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넷째 기업은행인데 배당수익률은 5.94%이고 주당 배당금은 536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째 하나금융지주인데 배당수익률은 6.05%로 예상이 되고 주당 배당금은 2,095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첫번째 화면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다섯가지 종목이 실적 안정성이 높은 은행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금융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다라는 거고요. 다음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섯번째는 효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효성은 배당수익률이 6.34%가 예상되고 주당 배당금은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는 금우산업이고 배당수익률은 6.45% 주당 배당금은 51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는 현대중공업체주인데 배당수익률은 7.2% 주당 배당금은 18,083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는 쌍용양해인데 배당수익률은 8.04% 주당 배당금은 446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만큼 연말에 수급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KB증권에서 나온 분석자료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 올해 배당주에 대한 비중이 작았고 기관들도 배당주 펀드 환매로 올해 배당주 수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12월달 증시는 쉬어가는 구간이 예상되는데 배당주가 압도적인 성과를 내지는 않겠지만 시장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자료도 있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익률 5%가 넘는 초고배당주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앞에 5종목 뒤에 4종목 해서 총 9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